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1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시중은행도 가로유택정비사업 및 절이용자로 주택공급 동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IBK 기업 가로유택정비 지원을 위한 금리 2.9% 수준 대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한 가로유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 상품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금융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로유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기반 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하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IBK 기업은행은 1월 20일 가로유택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에서 연 이자율 2.9%로 가로유택정비사업비 대출을 1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로유택정비사업 금융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가로유택정비사업은 2012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2022년 1월 현재 전국에서 301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참고로 정부는 3080 플러스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가로유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주택 1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미분양 등 위험이 높아 민간금융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2018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가로유택정비사업비 용자를 신설했고 지난 4년간 사업지의 180곳에 총 1조 219억 원을 용자 제안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민간금융지원 배경 및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최근 가로유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사업비 용자 수요 급증하였음에도 재정여건상 사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는 기금 편성이 어려움에 따라 민간금융기관으로 사업비 용자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 공적자금, 공적기금 운영 업무의 위탁기관인 허그와 기업은행이 협업해서 민간 가로유택정비사업 대출을 시행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그와 기업은행은 1월 20일에 가로유택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허그의 대출 보증을 받은 가로유택정비 사업 시행자에게 기업은행이 저어리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로유택정비사업 대출 절차도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시행자는 연 이자율 2.9%로 총 사업비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허그에서 사업비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도 가로유택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70%까지, 분담금의 총 부담금의 7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대출 여부와 연 이자율은 대출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지원계획을 우선 보시면 구토교통부는 가로유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적합한 자금조달 방식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 외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다양한 대출 상품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LH 등 공공시행자가 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유택정비사업을 공모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적 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욱 좋아지는 계획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국토교통부 안세의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최근 여러 정비사업 중에도 감소화된 절차를 통해 소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로유택정비사업이 가긍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안정적인 환경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가로유택정비사업 개요가 나오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요는 개념에 대해서 보시면 노후 불량 건축물에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 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업지 조건이 나와있고요. 사업 절차는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시공자선정,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이고요. 착공, 중공으로 평균 3년에서 5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가로유택 전부터는 일부에서 시행에 대한 도표 그림이고요. 사업구조는 보통 공공참여형하고 조합 단독형으로 구분되는데요. 공공참여형은 공공이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인허가, 자금조달, 공사감리, 분양 등 총괄사업관리, 수행 및 미분양 매입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 게 공공참여형이고요. 조합 단독형은 주민들로 구성된 가로유택 조합이 단독 또는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로유택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기금, 융자제도 개요도 나와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도 이렇게 나와있네요. 한번 이 포스터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 영상과 저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하시고 기쁘시고 더욱 유쾌하신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